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천신삼백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신삼백제는 학생들이 이제 천문 심화과정, 그러니까 좀 더 천문의 실력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듣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심화과정이라고 해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다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박선희고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선생님 제자 중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달에 근황해가지고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 친구 원래 알고 있던 친구예요. 알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사진 찍은 걸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수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생님도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천문이 뭐냐. 천체 단원. 4단원입니다. 지구과학 1의 4단원인데 오답률 랭킹 1위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단원이 여러분들 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단원을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만점을 받기가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로직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라서 생각보다 아주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질에 겁을 먹어.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잘 따라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작년 수능에 최고 오답률들을 한번 잡아보면 특히 20번 문제가 대박이었는데 20번 문제가 4-1단원 천체 관측이었습니다. 정답률이 오답률이 아니라 정답률이죠. 정답률이 21%였어요. 오답률로 하면 퍼센티지 바꿔야 되니까 정답률이 21%.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정답률이. 정답률 21%라는 건 여러분들 거의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5개의 선지잖아. 그럼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찍었을 때 확률적으로 20%가 나오겠죠. 거의 찍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문항이 20번에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문항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의 흐름과 기출 문제를 잘 분석을 했다면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행성의 회합주기 그리고 캐플로법식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연히 이제 수업시간에 문항은 다룰 거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강의 범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과학 1 4단원 다가오는 우주 단원을 다룰 건데 저런 건 뺐습니다. 그 단순 암기 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특징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의 단원들 있잖아요. 그런 건 빼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그런 부분들만 딱 압축해가지고 넣었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단원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단원 전단원을 그리고 천체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한 학습을 원하는 고3 재수생들 혹은 N수생들 이 학생들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특히 선생님 개념 완성 100야를 들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의 강의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과 논리가 완벽하고 탄탄하게 여러분들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주의사항인데 교과가 개정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고2 학생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고2가 되는 2019년에 고2인 학생들 있잖아요. 고2, 고1인 학생들은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 1 범위에 있던 천문 파트가 지구과학 2 범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과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3 학생, 그리고 올해 재수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강의가 구성이 되는지. 일단 현장 강의를 갖다가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강식에서 5차시, 5주차로 선생님이 마무리를 할 거고 3월 첫째 주에 이 강의가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마감이래. 그 뭐냐, 완강이 될 겁니다. 완강. 그리고 현장 보시면 매주 월요일 세 강식이 이제 업로드가 돼요. 알겠죠? 이거 보시면 1강 업로드는 보통 3월 1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선생님이 보충 문제풀이 5강 정도로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제 구성 얘기해 줄 텐데 조금 고난이도 문제들도 많이 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문제들 구성을 보시면 선생님이 좀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은 추가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천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논리력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천문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안 잡혀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논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하다 보면 용어들이 나오죠, 용어. 그러니까 용어들의 집합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용어의 집합체가 뭐냐면 개념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다룰 때 앞에 단어는 A면 B다, B면 C다. 이런 순서대로 얘네들이 단순화시켜가지고 논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천문은 안 그래요. 천문은 약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들 한꺼번에 우리가 내용을 잡아서 얘를 갖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과정. 이게 천문 파트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특히 뭐 좌표계나 천구, 행성 이런 거 보면 좌표계 같은 경우도 천구에다가 찍어가지고 얘네들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지간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행,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국어적인 능력만 약간 돼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논리력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재의 특징 한번 볼게요, 선생님. 교재. 표지 나왔습니다. 천신삼백제 표지인데 저희 연구진들,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 연구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 및 의치대 연구진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같이 제작을 했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같이 함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굉장히 괜찮고 실력 있는 친구들이 같이 했고 연구실장님들도 굉장히 실력이 빡빡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런 교재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천신삼백제 레드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물론 내용 파트는 당연히 똑같고요. 뒤에 문항 파트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검수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개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앞에다 이제 천기삼강이라고 해가지고 천문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파트를 찍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계별 학습을 할 거고 처음에 단답현 연습 문제로 개념을 갖다 숙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기출은 또 실었습니다, 선생님이. 천문 기출 문제를 쭉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순 기출 문항 프리만으로 여러분들 실력을 갖다 키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 교재에서는 기출 문제를 다 변형을 시켰어요. 알겠죠? 전문항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없앤 쌍둥이 문항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게 전체적인 프레임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들이 연구실에서 자작 문항을 계속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했냐면 선생님이 지금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선생님이 강의가 없는 날인데 월요일날 뭘 하냐면 하루 종일 회의를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문항 하나 딱 PPT로 띄워놓고서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내내 월요일마다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를 계속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그리고 문항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나왔습니다. 한두 명의 머리로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항을 갖다 볼게요. 이게 문항 샘플. 문항 샘플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기출문제 있으면 잘 안 보실 거예요. 교재 보시면 되니까. 기출문제 있으면 기출문제의 쌍둥이 문제. 자 똑같아요. 모양은. 근데 선지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이 이제 특히 기출을 너무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기출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대부분 안 그러지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출변형 문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과 기출변형을 열심히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의 핵심 요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봅시다. 교재의 전체적인 문항 구성을 보시면 개념은 당연히 개념이니까 됐고요. 단답형 연습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연습에 162문항 들어가 있고요. 기출 146, 기출변형 125. 전부 다는 아니라고 했죠. 변형이. 대부분 변형을 시켰고 자작문항이 62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만든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대 4대 2. 이걸 왜 넣어놨냐면 작년부터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기출이 몇 프로예요? 뭐 몇 프로예요? 이렇게 했는데 생 기출이 40%. 똑같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기출 변형한 게 40%. 알겠죠? 자작문항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답형 연습문제 플러스 기출 플러스 자작해서 495문항. 근데 왜 천신 300제냐? 천신 500제로 나오면 여러분들 안 풀 거잖아. 그치?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천신 300제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 실제로 300제의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한 333? 천신 333으로 하자고 연구실장에 하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333문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 5주 동안 열심히 풀면 시력 확 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공부법 및 활용법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천신 300제는요. 책에다 필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서를 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논리를 끌어나가는 내용들을 같이 쭉 따라오면서 필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단원들 선생님이 과제를 내줄 테니까 그 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과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막이나 이런 걸로 과제를 띄워줄 거니까 그거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진도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인데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이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공부해! 막 그러지는 않아. 선생님이 같이 합니다.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알겠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